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눈 밑에 미학을 말씀드리면서 눈밑 주름이 하나도 없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판판하면 로봇 같고 또 성형수술한 티가 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굴곡진 예쁜 S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리버스 S라인 그러니까 S라인이 튀어나올 때 튀어나오고 잘록할 때 잘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튀어나올 때는 꺼지고 또 꺼져야 될 때는 튀어나오는 이 까꾸로 된 그 S라인은 처져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S라인은 도리어 위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이렇게 안 처져 보이게 되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레이건 대통령님의 경우도 이 사진이 대략 70대 중후반대의 사진인데 나이를 까꾸로 잡수시는 것 같이 아주 좋은 눈밑 S라인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럼 살해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얼굴에 굴곡이 생기네요 관자놀이가 꺼지고 눈밑 아래가 둥그렇게 풍선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로 눈밑 고랑도 없어지고 풍선도 없어질까요 또한 눈밑 다크서클이 심해요 보라색 빛이 나요 저번에 상담할 때 눈밑 지방이 많아서 지방을 레이저로 제거한 다음에 눈밑 지방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인이 타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성형술을 받고 눈매가 좁아지고 애교살도 없어져 가지고 인상이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차라리 눈밑이 꺼진 필러나 뭐 그런 간단한 것이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눈밑이 여타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이 크고 코가 얄쌍하고 이마가 볼록하고 얼굴 부위라고 해갖고 얼굴이 뭐 예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거의 결과물은 강남 성형괴물이죠 또한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하나도 없이 판판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예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이가 든 노화된 피부에서는 이렇게 판판하게 되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성형한 티가 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0이 다 되신 레이건 대통령의 눈밑이 아주 자연스럽게 멋있고 또 이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의 주름이 있지만 눈밑 S라인에 적당한 굴곡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눈밑을 이렇게 좀 판판하게 해서 주름을 없애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19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5년 정도 하다가 주름은 하나도 없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눈밑에 미학적으로 예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인 레이저로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하면서 애교살이나 다크서클에 지방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변천해 왔습니다 물론 보다 간단한 눈밑 꺼진 필러를 이용해서 꺼진 부분을 도톰하게 채워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S라인 그러니까 가슴은 볼록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풍만해야 되는데 눈밑 지방 부위는 허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눈밑 지방이 불룩 튀어나오는데 눈밑 필러로 채우기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눈밑이 부한 그런 인상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70이 이상 되게 되면은 이 안구 보호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눈 밑에 주위에 그 조직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S라인을 만들지 않고 좀 더 눈 주위의 기운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시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밑 S라인의 가장 위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눈밑 애교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